드디어 때가 왔다. 농업창업을 꿈꾸는 청년농부 대모집. 대한민국의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주인공을 찾습니다. 선정인원 4천 명,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에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젊은 청년농부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기회. 생활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, 영농창업자금 최대 5억 원까지. 어때? 끝내주지? 농업으로 너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면 바로 신청해! 영농창업과 정착까지 패키지로 밀어줄 테니 놓치지 말라고!